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요 컵라면 좀 먹어봤다 하면 맞출 수 있는 컵라면 맞추기 게임이요 10개의 컵라면 사진이 나오는데 한번 맞춰봐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보는겨 시작이요 뭐요 컵라면 그냥 맞출 줄 알고 시작했는디 첫판부터 겁나 어렵죠 첫판이니께 힌트 하나 두척이요 튀김이 들어가요 이건 뭐 하얀 국물 몇개 없는겨 알쥬 곰들이 좋아하는거 이건 내가 좋아하는건디 힌트는 말여 나는 6개 먹을 수 있지 이거 이건 PC방에서 맛있게 먹던건디 힌트는 말여 고래싸움에 누구등 터져요 이건 힌트 주면 무조건 맞추는겨 힌트는 말여 커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디 저기 건더기 잘 봐야되는겨 시큼새큼한 저거저거 이거는 지난 국물이 포인트인디 힌트는 말여 못생긴 사람을 뭐라 불러요 이건 호불호가 조금 있을법한디 말여 순한맛 매운맛이 있지 진짜요 진짜 힌트 준겨 이거 이거 기가 맥히지 이거 가끔 속안 좋으면 그렇게 좋더라고 열려라 참깨 마지막이요 이건 국밀라면 아니요 이건 곰돌이 푸가 좋아하는겨 힌트 너무 좋네 그리야 끝이요 정답은 댓글을 통해 서로 알아가 보는겨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